제가 어떤 목사님이 메시지 하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또 다른 신천지가 나타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상 인물로 허경영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전에 제가 또 이렇게 한번 들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전에 좀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데 대통령에도 출마했던 그런 사이입니다 이번 국회의원에서도 많은 후보를 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갖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정당보다도 더 많은 후보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은 그 선거법상에 여자 후보가 30% 이상 되는 후보를 이렇게 되게 되면 나라서부터 돈을 8억 4천만 원을 받는다는 그런 정보를 알고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한국의 정당의 정당이 일어나는 것은 만약에 여성의 정당이 30% 이상 되는지 당당한 정부가 840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8억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정보로부터 공짜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세상에 알려지기를 웃기는 사람입니다 아주 희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테레비전에 나와서 공중부양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고 그러기도 했어요 가수로 등록을 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희한하게도 이 사람 유튜브 조회사가 100만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전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하고 제가 결혼했다고 사기를 쳐가지고 그리고 떠돌아다니다가 5년 동안 감옥소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또 이상하게 종교적인 그런 색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보혜사다 내가 우주로 우주를 향해서 눈을 일으켰다 하게 되면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또 하늘궁에 자기는 살고 있다 또 자기 눈길만 한번 보게 되면 암이 치료된다 자기 이름만 호경인이라는 이름만 불러도 그 부르는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에 자기는 영혼이 죽지 않을 것이다 이상한 소리를 이렇게 많이 하고 다닙니다 이거는 좀 이렇게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 과거를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과거 80년대까지 신천지 이만이 밑에서 교회에서 생활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아 이 신천지가 쓰고 있는 방법을 똑같이 쓰고 있구나 하는 걸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였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에게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군사님들이 이게 특별히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선거에서 후보냈던 여자 목사님들이 3명이나 있었는데 이렇게 목사님들도 이렇게 많이 찾아간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집회 참여해가지고 은혜받는다고 그러고 거기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 그냥 이 집회만 될 때만 수많은 사람들이 버스가 가득 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집회 참여하고 헌금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야 뭐 한 번에 그냥 수천만 원씩 이렇게 재물이 들어온다고 해요 이 사람에게 집회하는 장면을 제가 유튜브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참 아주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가 보호해서 하는데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줍니다 준다고 막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축복을 주면 당신들이 다 축복받는다 우리가 보면 참 황당한 그런 얘기인데 그 얘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소리 지면서 박수치고 좋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의 그 수준이 하나님처럼 오시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서 그걸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걸 보면 참 이상할 정도다 하고 이렇게 마음에 듭니다 참 사람들이 그 말 하나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분별력이 참 너무나 없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보면 분명히 정신병자 같은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 말을 듣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딸을 좋아하고 막 웃고 그런 걸 박수치고 그런 걸 보면 참 이상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그냥 웃고 간단히 넘길 것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런 시대가 이런 상황이 점점 더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를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아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인데 이것을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이 이것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이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잡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는 영영하며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0편 45편 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여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원어에서 보기 때문에 엘로힘 하나님 바로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바로 요 하나님을 칭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엘로힘이었어요 아들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죠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아들 대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분과 독름된 분이시고 바로 그분이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주의 보호자는 영영하며 라고 하죠 주의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왕의 자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스 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보호자라든지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인자 대신 인성을 가지신 사람의 모양을 가지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보호자에 앉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분은 바로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땅에 이 땅에서 계시던 그 모습 그 모습을 가지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실질적으로 앉아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주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엿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보호자에 앉으셔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그분은 바로 사망과 음부열세를 가지시고 사역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생사 여탈권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아들 내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시죠 이것에 비해서 천사라는 것은 이 아들의 사역자에 지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말씀 보기에는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규라는 것은 전문의 옛날 성경에는 홀이라는 단어를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 홀이라는 것은 왕들이 갖고 있는 지팡이 비슷한 것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평한 규를 갖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통치하시는 분이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규는 어떤 통치냐 하면 공평한 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공평한 규를 가지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공평한 규가 무슨 의미냐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지 기준 그 기준이 바로 뭐냐면 바로 믿음, 믿음의 삶 자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가범 16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과는 조건은 그 기준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서 결정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보기 때문에 성령께서 세 가지 책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려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느냐며 죄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얘기하고는 윤리도덕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딸립되는 것을 나타내고 Huh Google 누가 보면 18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네게 이루느니 속히 그 원안을 풀어주시리라 하시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림하고 오실 때 제림으로 오실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난 믿습니다 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삶, 믿음의 결단의 삶을 사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의 결정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데에서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절을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다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신 분이에요. 이 증거로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받게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극진히 사랑하셔서 진히 자신의 몸을 버리심으로써 모든 이 사랑을 증거하신 거예요. 에베스 1장 7절을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성냥,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영혼이 죽어마땅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받게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성냥,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죽음을 이루는 죄라는 것은 바로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베스 2장 16절을 말씀 보게 되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받게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간의 원수된 관계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과 인간간의 원수된 관계를 중보자 역할을 하신 분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문과 거대한 권수를 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축복된 자리라고 그렇게 된 것이죠. 요한에서 3장 8절의 말씀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므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를 멸하려 하심이라 지금도 불법을 행하게 만들고 있는 이 사대의 원수를 완전히 멸망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사실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면서 자꾸만 도전하고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네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게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었다는 것은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모든 권세 아들 대신 예수님께 다 드렸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붙잡아야 될 것은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는 이 동료라는 말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어요. 이 동료는 요아주의인들은 이 동료를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우리 보수장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아주의인들은 그 해석하는 이유가 좀 달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천사들도 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을 신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천사도 같은 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시편 97편 7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신들아 요아께 경비하라 하는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신들아 요아께 경비하라는 의미에서 여기서는 천사를 신이라고 분명히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보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름도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세상 신이라면서 사단을 보고도 신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세상 신이라면서 여기도 분명히 하나님이란 데오스라고 하는 그 원어를 같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보게 되면 사람도 신이라고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편 82편 6절 말씀에도 분명히 사람 보고 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었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도 신이라고 말씀하신 거에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존재의 모델 성경에서는 신이라고도 표현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여호와정인들은 이것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을 얘기합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이 말씀이죠.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억한 것은 바로 하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여드려도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했을 때는 바로 뭐냐 아니까 같은 신 같은 천사인데 예수님이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했을 뿐이지 특별한 천사일 뿐이지 마찬가지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한 번 잘못 해석하게 되면 계속 이렇게 잘못되게 해석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분반적인 잘못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섰다는 것 자체를 그들이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피조된 인물이라는 피조된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전혀 그게 아닌 걸 볼 수가 있죠. 이 동료라는 것은 동참자 파트너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로 이 모든 영적인 존재들은 아들에게 통치를 받는 바로 그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피조물 예수님의 모든 피조물 다스리는 통치자 되시며 바로 그분이 보호자 우편에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올바른 올바른 복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올바른 언약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올바른 언약까지 가장 중요한 언약이 바로 뭐냐 장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원수가 되기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기 하리니 여자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시는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세기 3장 15절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 왕을 멸하시는 왕적 사역을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과정인들은 예수님께서 왕 되시는 것은 아맞겼던 전쟁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때 사단을 완전히 꺾으실 때 그때 비로소 천능왕국의 왕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사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 대신 이 삼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게 되면 중요한 얘기가 나타나고 있죠. 1스피터 3장 18절에 그리스도 그리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받고 돌아가심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하신 것이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몸은 완전히 죽음을 당하시고 이제는 영적인 몸으로 다시 부활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 과정인들은 이것을 또 잘못해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육신의 십자가 못받고 돌아가서 죽어버리고 부활하는 것은 영으로만 부활했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영의 몸으로 부활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영으로만 부활했다고 해석을 해서 그는 육신 부활이 아니다고 부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활이 영의 몸으로 완전히 부활될 때 완전한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절대 언약을 절대 언약을 이들이 잘못 해석하니까 계속적인 문제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시베드로에게 이러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러시되 주여 그라우에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러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고 있죠.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조건 없는 사랑을 얘기할 때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아가페 사랑을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아들의 영을 받은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살리는데 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생명을 살리라는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을 받은 우리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만 주실 수밖에 없는 영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우리가 말씀 붙들고 정말로 응답받을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지 기도하다 말씀이 붙잡혀 되고 말씀이 생각나게 되면 우리는 응답 받는 그 순간 우리 항상 이야기를 성사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다 기록하셨죠. 내가 신학 성경에서 보게 되는 요한봉 8장 28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하는 말씀이 나타나죠. 이 말씀에서 우리 주의 한 걸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 동안에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신 모든 것도 사실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한 것을 보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놀라운 말씀이 연봉 14장 26절에 또 나오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너의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성령께서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생각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을 역사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이 이 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이 말씀을 따라 사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증가하신 것을 볼 수 있었죠.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하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반드시 성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10편 103편 20절 을 말씀드리면 능력이 있어 하나의 요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요호와의 천사들이여 요하를 성축하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하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성취 이루어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어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 붙잡기만 하게 되면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붙잡게 될 때는 반드시 성취되어 역사가 나타날 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은 여태까지 창세 이후로 바뀐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허경영이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비옥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무엇을 유혹할지도 모르죠. 허경영이 이후로 허경영이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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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많은 목사님들 까지 중위자들 까지 쫓아가면서 그 말씀이 좋다고 따라다녀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왜 그 사람들이 쫓아갑니까? 말씀 유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항상 자기의 목적이 장세기 3장 6장 11장 의 모든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고 내 욕심대로 채우려고 그러고 내가 성공 하려고 하는 여기에 기준을 마치게 될 때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유역에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 세대를 분받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사정지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절대 제자 30명을 놓고 우리 기도하라고 이번 주간의 메시지를 받았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30명의 절대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축복을 너에게 주옵소서. 우리 주님 만나기 전에 이 30명의 절대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